굉장한 고마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각 구단의 도움 없이는 저희 선수들이 이러한 선수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한테 진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사실 18명 명단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동안 같이 했던 선수들 우리나라 축구를 끌고 갈 진짜 앞길이 창창한 선수들입니다.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그 선수들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궁물질한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같이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월드카드 사실 손발 기준은 우리 자리에 취합 포지션 특히 주황수비라든지 스트라이커에 있는 황우수 선수 이런 부분들 또 헌청원 선수들도 사실은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자원이라 생각해서 뽑았고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김민재 선수는 사실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이치 구단을 떠나서 지금 타 구단으로 이적하는 방계에 있어서 어느 쪽에 우리가 협상 루트를 지금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는 이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명단에는 일단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할 수 있는 취의를 지켜보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활력 방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김민재 선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을 잃기 때문에 일단 명단에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명단에서 올려놓고 꼭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어떤 해결 방안을 꼭 찾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고민했던 자리는 뭐냐면 사실 미드필드 자리하고 사이드 백입니다. 사이드 백 자리에서 사실은 제일 늦게까지 고민을 했던 자리입니다. 고민을 했고 어떤 선수들이 우리 팀에 맞게 또는 상대에 맞게 최고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냐 하는 때까지 이제 결론을 잘해서 사실 그 자리에 미드필드 수백 미드필드 3자리 사이드 백 3자리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그 자리가 제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졌던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가인 선수는 여러 가지 재념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한국 축구를 끌고 나갈 선수이기 때문에 선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는 사실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팀이라는 것은 하나로 뭉쳤을 때 무한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팀을 믿습니다. 또 우리 선수들을 믿기 때문에 해간 최고의 해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는 도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은 선수들이 얼마만큼 이겨내냐를 보는 과정이었다면 7월 2일서부터는 이제 팀 조직력 강화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에 대한 체력적인 부분, 준비하는 부분, 희생적인 부분까지 모두 체크한 상황이라 이제는 조직적인 부분을 먼저 시작할 거고요. 일부 선발 명단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최고로 이번에 준비할 것은 세트피스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극점이 거의 30% 이상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사실 선수를 선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번 남은 기간의 훈련은 그런 과정에 부분을 둘 거고 또 수비 조직력 강화, 일단 수비가 굉장히 안정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고 또 토너먼트 시합에서 수비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준비할 거고요. 사실 우리 팀에 지금 왼발잡이가 지금 3명이나 고진되어 있습니다. 그 3명의 왼발잡이들은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가 이번 훈련의 주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민재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소집해서 훈련을 할 거고요. 이번에 다투 소집하는 인원은 18명만 소집해서 훈련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뭐 훈련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다른 데서 대체해서 찾아서 훈련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황희정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사실 그런 것들이 선수들한테 내가 복이 있는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담을 설득하고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황희정 선수도 사실 우리가 적출이 가능했었던 부분이고 사실 미리 전서부터 그런 부분을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오세훈 선수나 조기선 선수도 제가 과감하게 배제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 이장민 선수가 여지껏 저희 팀의 주장을 맡아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해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빠졌지만 다음 우리 올림픽 팀 최종의 18인을 풀고 갈 선수는 주장은 아마 정태옥 선수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안 중요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일제입니다. 그런데 또 그 중요한 것을 또 거기에 억면이다 보면은 사실 제가 아시안 병임을 치르면서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두려워, 얻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팀이 잘 갈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선정을 했고 그래서 사실 병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자리에는 어떤 선수든지 제가 선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수들이야 뭐 말은 안 하겠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먼저 개입이 되면 좋은 움직임이라든지 좋은 퍼포먼스 동작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면서 우리가 또 좋은 성적을 내면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따로 주시킨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선수들한테 내가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 추상편이라고 보면 되겠지만 사고 한번 치자. 사고 한번 충분히 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사고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고 한번 치고 싶습니다.